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가만에 스페이스X 해볼게요 재미있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해요 뭐 어떤 분들이 댓글로 미국도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음 네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가 자 미국과 일본은 평범하게 살아도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죠 일반 국민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대학 나오면 시궁창으로 떨어지죠 과감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건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들이 그런 실패에 대한 어떤 엄청난 어떤 뒷일들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도전해서 성공하면 엄청난 부를 명예를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지금 미국의 분위기 그 또 다른 분이 댓글로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저는 이 스페이스X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 우주 산업에서 크게 보면 지금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이 하는 건 아니고 그 제프 베조스가 하고 있는 것과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두고 몇 개의 기업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미래로 가면 갈수록 사실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왜 테슬라의 주가가 저런 다른 자동차 기업 심지어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고 예전부터 만들었던 기업보다 왜 테슬라의 주가가 저렇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많이 봤고 그 구조를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가라는 게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땡겨와서 거기에서 어떤 사실 단계의 어떤 버블들이 생긴다고 할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가 희망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 같은 기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엄청나게 계속 그려주고 있죠 반대로 일반 자동차 기업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우주 산업이에요 그 왜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본격적으로 제프 베조스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올 초에 아마존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아마존의 대표에서는 CEO에서는 떠났죠 그리고 여기 후임으로 누가 취임을 했죠 그 왜 떠났냐 이 뒷얘기가 이제 몇 달 지나서 나왔죠 뭐냐? 제프 베조스는 우주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CEO 자리를 떠난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직접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제 미래의 대세가 되는 우주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마존의 CEO 자리를 이제는 후임으로 물려주고 나온 거예요 실제 이건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몇 달 뒤에 나왔던 그래서 왜 갑자기 죽을 떠나지 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페이스X와 소송도 있고 서로 간의 견제가 있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우주 산업이라는 건 우리가 전기차에서 버블이 일어나고 아마존의 저 뭐 저런 온라인의 어떤 업체가 어떻게 커지는 그런 것들보다 더 무궁무진한 미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을 그리는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땡겨온다면 사실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오바해서 투자를 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단계에 어떤 큰 굴곡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2의 테슬라가 될 확률이 높다 자 지금 스페이스X가 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미국의 나사나 여기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 입장에서 스페이스X를 굉장히 신경 써주고 막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있어요 잘 다독이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나사 혹은 미정부나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경 써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산업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형태지 우주산업 자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차 산업 뭐 무역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산업 자 이런 일반 산업이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왜? 경제성을 따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우주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서로의 기술 경쟁이었던 것이에요 누가 더 멀리 누가 더 우주에 빨리 누가 더 자 그 경쟁에서 결국 미소 냉전의 대립 상황에서 서로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기에서 경쟁이었지 그건 산업의 측면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돈을 서로 미국과 소련이 쏟아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무너지 그러니까 소련은 무너지고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술력은 이제 갈갈이 찢어져 있는 상태고 스페이스X 이전까지 우주로 가장 많이 쏘아올리고 있던 건 러시아였어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택배업? 대행산업처럼 쏘아올리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뭐 러시아나 우주백이나 이런 나라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근데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더 이상 대립에서는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는 먹고 살려고 뭐 저런 걸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더 이상 대립에서 거기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 미국 안에서 내용 나오고 이제 나사가 완전 이렇게 침체되고 위축되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경제성을 따지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저 멀리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저 멀리 가서 모래나 흙 채취해서 오고 저 돌멩이 같은 거 이상한 암석 덩어리 가져오는데 우리가 왜 수천 수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미국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기 위해서 혹시 거기 우주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건 없고 그냥 돌멩이 가져오고 사진 찍고 거기에 우리가 왜 돈을 써야 되지? 라는 의문 결국 이걸 경제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우주산업은 미국에서는 완전 이제는 꼬꾸라지는 상태로 갔죠 그리고 계속 많은 사업들이 뒤로 미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나사도 힘을 잃어가고 자 그런 단계에서 우주산업에 다시 불을 질러버린 게 바로 스페이스X예요 왜? 드디어 경제성을 따져도 경제성을 따져도 가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저 스페이스X의 펠콘9 같은 것들이 쏘아올리는 그 비용은 단순히 기존과 계산하면 그냥 9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수준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어느 정도 하던 거기에서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하면 10분의 1 단위까지 줄일 수 있다 쏘아올리는 비용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결국 이게 경제의 관점에서 아 이거 우주산업에 돈을 투자하면 극단의 효율이 나오네 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쏘아올리는 구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했기 때문에 이걸 설득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걸 경제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 우주산업이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네 투자해도 되네 투자하면 효율이 올라가네 오 이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네 라면서 우주산업에서 이제 우주산업 미소 냉전 대립에서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진짜 산업의 측면에서 우주에 접근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이제 네 발사체를 다시 되돌리고 이게 인정받고 이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 스페이스X의 펠콘9을 몇 번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서 이제 이게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효율이 올라가고 적은 비용에 위성체를 쏘아올릴 수 있게 되면서 경제 관점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미국은 경제 돈을 밀어놓고 더 많은 돈이 나온다 하면 뭐죠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주산업에 아 이거 하면 키워서 상장시키면 터진다라는 걸 아는 이들이 미친 듯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 왜 제프 베저스가 아마존 CEO를 이제 정리하고 우주산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고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언제 어떻게 상장을 할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저도 알 거고 여러분도 해보셔도 돼요 물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봐요 내가 투자를 해놓고 5년 10년 15년 지났어요 내 자식에게 아이씨 내 때는 별로 이득을 못 봤어요 근데 내 자식에게 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산업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비록 내 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그건 테슬라의 그 미친 듯이 폭발하던 그 시점보다 더 자극적인 주가 폭등을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아마 제 생각에는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가장 대단한 IPO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가 진짜 떠들썩 할 겁니다 그 IPO에 솔직히 얼마가 시작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꽤 많은 돈들을 밀어넣어봐라 저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페이스X로 잠깐 돌아오면 송순신기를 10만 개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기존까지 9만 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3주 만에 이용 고객 만 명이 추가됐어요 물론 아직 베타이지만 기존에 3주 전에 9만 명 정도로 돌파하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느 블리오 그분인가 거기 유튜브 채널을 보면 스페이스X에서 잠깐 이랬던 그분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시는데 진짜 미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재미있습니다 이게 SWARM이라는 스페이스X가 인수 진행 중이고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거의 인수가 확정된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들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봐봐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7월에 6월인가 7월에 스페이스X에 인수되기로 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201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설립이 됐다고 해요 근데 현재 150개의 위성을 구축했대요 오 놀랍죠? 150개의 위성을 써알렸어요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인데 불과 2016년에 생겼는데 근데 얘들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위성체로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날린 위성이 150개가 올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냐면 가로 세로 11cm에 2.8cm 정도의 두께인 위성체래요 가로 세로가 11cm야 요만한 위성체 150개를 지금 띄워놓고 근데 이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막 사업이 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왜 스페이스X가 인수했는지 아시겠죠 뭐 스페이스X는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지만 기술력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의 모델을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왓구로 꾸며놓고 사실은 얘들도 이제 아마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거겠죠 최대한 기술개발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보다는 기술개발을 기술을 보여주면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인수를 대상으로 했는 것 같은데 여튼 근데 얘들이 특이한 게 미국은 전세계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통신위원회 그러니까 FCC에서 무조건 우주 밖으로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위성체를 쏘아올릴 때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바탕으로 난 다음에 쏘아올릴 수 있대요 근데 얘들이 2016년에 설립되고 2018년에 처음으로 위성 3개를 쏘아올렸대요 이 작은 3개를 쏘아올렸는데 이걸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쏘아올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FCC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벌금을 9억을 물렸 그러니까 90만 달러 하니까 한 10억 정도로 벌금 물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행조치하는 형태로 나중에 쏘아올리는 건 이행조치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라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또 스페이스X는 사요 이게 진짜 재밌죠 그 다음 그 제프 베저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존의 CEO에서는 나갔고 이사회에는 있고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주 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송이에요 나사가 스페이스X가 저렇게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가치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하는 사업에서 그 나사 막 로고 막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얼마나 스페이스X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일론 머스크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블루 오리진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다른 무슨 사업자 하나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스페이스X와 일단 그 어떤 달탐사 계획인가 어느 특정 계획을 특정 사업을 스페이스X와 계약하려고 하기로 했어요 왜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프 베저스의 블루 오리진이 이걸 일단 중단시키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11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약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11월이 지나서 소송 일단 첫 번째 소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될지 아니면 멈출지 모르겠지만 그게 1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된 상태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 외에도 지금 아마존이 그러니까 제프 베저스가 연방통신위원회에 또 제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스페이스X가 기존에 띄워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위성체를 각각 위성에 쏘아 올리는 그 계획을 지금 스페이스X가 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제프 베저스의 블루 오리진 쪽에서 일단 이거 발사 못하게 해달라고 중단 신청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우주 산업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위성 올려놓고 인터넷 서비스 하는 자 이걸 블루 오리진도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 제프 베저스도 그래서 일단 그 위치는 서로 다른 위치지만 그 허가를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여기에서 막 경쟁을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저쪽 못 올리게 해라 저거 확장 못하게 해라 이러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우주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자 쏘아 올리는 위성체도 있고 그러니까 발사체도 있고 그 다음 거기 올라가서 있는 위성에서는 뭐 인터넷 서비스나 다른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고 그게 지구를 다 엮고 그럼 지구 대상으로 모든 사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주 밖으로도 저 멀리 갈 수도 있고 달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어 경제 가치가 있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오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 돈에 얼마나 빠릿한 애들이 제프 베저스나 일론 모스크나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스페이스X가 IPO하면 꽤 무리하게 배팅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여튼 재미있습니다 참고로 저기 이제 사진을 띄워놓고 이 사진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펠콘9이 쏘아 올렸다가 발사체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그걸 받아내는 그 배 같은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다듬어서 실제 저건 지금 얘기로 나오는 거 이제 조금씩 기사가 나오는데 무인 무인이라고 합니다 저거 자체가 사실상 그냥 드론이에요 근데 그 펠콘9 돌아오는 발사체를 잡는 드론이에요 근데 무인으로 되어 있고 항구까지 직접 딱 부두까지 직접 들어오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은 자 가요 가서 받고 돌아오면 가까운 데 와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배를 이렇게 항만 가까이 이렇게 접안하도록 도와주는 그 도선사인가?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게 스페이스X 그 펠콘9도 그걸 도선사같이 그 작은 배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접안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건 접안조차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냥 가서 자동으로 가서 그 돌아오는 발사체 받고 자동으로 와서 부두까지 접안까지 가능한 사실 스페이스X가 얼마나 대단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진짜 똘끼기요 그래서 저게 되게 간지가 나는데 저게 지금 무인이라고 합니다 운영되는 게 사람이 없어요 자동으로 가서 돌아오는 발사체로 받아서 부두가에 붙이는 것까지 해요 무섭지 않나요? 왜? IPO만 하면 우리가 미친 데 투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미리 돈돌 준비해 놓으십시오 제2의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